이렇게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이것이 뱀딸기입니다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이라면 빨간 열매가 매혹적인 이 뱀딸기를 호기심으로 한두 개씩은 따서 먹어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뱀딸기를 먹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맛이 싱거우면서 정말 맛이 없어 입에서 뱉어내곤 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뱀딸기 열매는 온통 수분으로 꽉 차 있는데 단맛이 없기 때문에 이 맛도 저맛도 아닙니다 이 뱀딸기는 보통 열매가 5월에서 6월에 딸기 모양으로 붉게 익는데 바로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따서 먹으면 배에 탈이 나고 복통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 번에 10개 이내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뱀딸기는 딸기보다 맛은 한참 떨어지지만 약효는 좋아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약재로 사용해온 약초입니다 옛날에 뱀딸기 열매는 배고플 때 먹었던 구황식물이었는데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뱀딸기 열매는 뱀이 먹는 열매라는 인식이 강해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뱀딸기 열매는 약효가 좋기 때문에 오염된 지역이 아니면 산딸기처럼 따서 조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뱀딸기는 약재로 사용할 때는 그늘에 말려 사용하거나 효소로 담가 사용해도 좋고 딸기잼처럼 잼으로 만들어 먹어도 약효는 좋습니다 뱀딸기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리노렌산,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의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뱀딸기는 가슴과 배가 몹시 뜨거운 것을 다스리고 옆구리에 생긴 종창을 낫게 하며 독충이나 뱀에 물린데, 벌레에 물린데, 종기, 화상, 인우염 등을 낫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미생물학과팀과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는 유전공학 국제연찬회의에서 뱀딸기 열매 주출물을 암이 유발된 실험용 쥐에게 투여한 결과 탁월한 암치료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복수암이 유발된 쥐는 80%가 25일 이내에 죽고 100%는 한 달 이내에 죽은 반면 뱀딸기 주출물을 투여한 쥐는 85%가 25일을 살았으며 60%는 두 달 이상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뱀딸기는 암치료와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학계에 보고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항암작용이 뛰어난 뱀딸기는 암 억제율이 무려 90% 정도로 말기 위암 환자를 살려낸 약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뱀딸기는 말기 위암뿐 아니라 자궁경부암, 방광암, 피부암, 후두암, 복수암, 폐암 등 각종 암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뱀딸기는 열매뿐 아니라 전초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 전초를 다려 꾸준하게 마시면 각종 암치료 및 자궁암 세포의 증식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어줍니다 뱀딸기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세포막의 산화를 억제해주고 보호해주며 암세포의 증식과 발암물질을 억제시켜줍니다 또한 세포의 변이를 방지해 암세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뱀딸기 열매는 벌레 물린 곳이나 상처가 난 곳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이 뱀딸기 열매와 줄기, 뿌리를 함께 으깨어 바르면 상처를 치유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뱀딸기 열매를 효소로 담가 효소액을 물에 타서 마시면 역시 상처를 치유하고 아토피 피부염을 다스리는 데 좋습니다 아니면 줄기, 뿌리를 짓지어서 즙을 내어 마시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며 외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뱀딸기 열매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속의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뱀딸기는 노화를 억제시키고 심장병 질환 및 면역력 감소 등을 예방해 줍니다 뱀딸기 열매를 생으로 먹으면 혈압 안정효과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각종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뱀딸기에 들어있는 리노렌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있어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뱀딸기를 다려서 꾸준하게 드시면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혈액 응고를 저지하는 항혈전 등의 효과가 있어 빗덕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뱀딸기는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뱀딸기는 약성이 차가워서 소화력이 약하거나 평소에 체력이 약하고 소음인 체질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하면 기운이 빠지거나 설사, 복통 등이 발생하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뱀딸기 열매는 효소로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뱀딸기 열매를 흐르는 물에 빠르게 세척해야 합니다 물에 오래 담가두면 뱀딸기가 물러지고 영양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뱀딸기는 전초 전체를 뿌리째 채취해서 햇볕이나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잘 말린 뱀딸기 8에서 13g을 물 1리터에 넣고 물이 끓으면 약불로 낮춰주고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불을 끄고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냉장 보관한 다음 식후에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종기와 뱀, 벌레에 물린 상처에는 뱀딸기 생풀을 짓지어서 붙이거나 말린 약재를 가루로 빠 환부에 바르면 됩니다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뱀딸기 열매즙을 환부에 발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학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뱀딸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과 뱀딸기가 essential